야 오준아! 너 이리 와서 좀 앉아봐! 아이! 그만 좀 해 엄마! 이제 지긋지긋대 진짜! 내가 알아서 취직도 하고 뭐도 하고! 그냥 내 인생에 내가 알아서 산다고! 제발 그만 좀 참견하라고! 제발 진짜 좀! 아니… 앉아서 과일 먹으라고… 아… 진짜 개 짜증나네… 요즘 불경계라 취업도 어려운데 힐팔 진짜… 취직 못하는 게 뭐 죽을, 죽을 죄인가? 죽을 죄는 아니지! 으에에에!? 야 씨X!!! 그러니까… 니가 악마라고? 맞아! 내 이름은 사탄! 악마 중에 악마지! 그럼 너한테 영혼을 팔아서 돈을 엄청 받는다던가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야? 뭐… 가끔 그러기도 하는데… 나 오늘 팔게! 10억을 줘! 어! 진짜? 물론 우리 엄마 영혼! 너 진짜 개XXX구나! 더 마음에 드는걸! 이름이 뭐야? 너? 동어준? 엥? 어떻게 사람 이름이 똥어줌이야? 아니 동어준 새X야! 동오... 준... 그래 오지마! 넌 엄마가 밉니? 뭐… 좀 답답하고 짜증나긴 하제… 취직 좀 늦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맨날 잔소리만 하고… 그러니까 말이야! 서른 전에만 하면 되지! 나 서른 일곱 살인데…? 어… 괜히 이름이 똥오줌이 아닌걸? 똥오준이라고 씨발련아! 사실 영혼은 별로 필요 없고 한 가지 제안을 하러 왔어 엥? 무슨 제안? 악마는 인간들이 나쁜 짓을 할수록 힘을 얻거든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 불효를 많이 해서 니네 엄마 억장을 무너뜨려줘! 뭐!? 내가 왜!? 엄마가 답답하고 짜증 난다며! 넌 엄마 멘탈 조지면서 스트레스 풀고 난 힘을 얻고 뒷썩이줘 아니겠어? 날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아무리 불효 잘하지만 스트레스 풀려고 일부러 엄마 억장 무너뜨리는 쓰레기 새끼로 보여!? 억장을 무너뜨린 만큼 돈도 줄게! 얼마? 와… 얼마나 무너뜨렸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10억까지 줄 수 있어! 싫으면 하지 말… 허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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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어…. 왜 그래? 음… 엄마 억장 무너뜨리는 불효 잘 짓은 이미 평소에도 숨 쉬듯이 하던 거라 엄마한테 별탁이 없을 거 같은데…. 그래? 그럼 무언가 더 신박한 불효 잘 짓거리를 해야겠네? 더… 신박한 불효 잘 짓거리라… 더… 신박한… 아하!! 어, 오준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헤헤헤 어떻게 엄마? 엄마가 할 일을 빼앗긴 기분이?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린 느낌이지? 엥? 그러게 누가 그렇게 구박하고 잔소리 하래? 뭐 봐! 엄마의 존재 가치를 오조리 없애줄 테니까! 아 어때? 아프지? 그만하라고 애원해도 소용없어! 진짜 고문은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너 병신이냐? 으, 왜? 엄마 억장을 무너뜨리라니깐 효도를 하면 어쩌자는 거야! 아… 그런가? 효, 효도였나? 이런 식이면 10억은커녕 한 푼도 못 주지… 뭐? 엥… 레전드 불효자일 줄 알고 기대했는데 실망인걸… 이 씨벌새끼가 감히 내 37년 불효 인생을 모욕해? 너 딱 기다려 새꺄! 진정한 불효가 뭔지 보여줄 테니까! 엄마! 어? 뭐야? 뭐 보고 있어? 우리 오준이 유치원생 때 사진… 이때 오준이는 참 귀엽고 똘똘했는데 어찌나 이쁜지 눈에 다섯 번을 넣어도 안 아플 거 같았어… 씁쓸하겠네… 이런 못난 눈물을 커서… 너 어릴 때 엄마한테 했던 약속 기억나? 좀만 기다려 엄마! 내가 금방 커서 훌륭한 어른이 돼가지고 엄마 평생 호강시켜줄게!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음… 기억나… 우리 아들 못나게 안 컸어… 아직도 얼마나 이쁘고 듬직한 아들인데… 엄마는 아들이 했던 약속 아직도 믿고 있으니까 스스로 너무 자책 말고 자신감 있게 살아… 엄마가 항상 응원할게! 알았지? 그… 으으으… 죄송해요 엄마… 제가 진짜… 진짜 효도하게 해요… 엄마 진짜… 고… 고강시켜 드릴게요… 알았어 인석아… 선혜새끼가 뭘 일이 질질 짜고 있어… 음… 엄마! 엄마! 나 취직했어! 뭐? 정말? 응! 이제 아무 걱정 마 엄마! 내가 평생 고강시켜 줄게!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는 우리 아들이 해낼 줄 알았어! 엄마! 그려 그려! 어디 회사 취직했어? 나! 짤툰 골목식당 CEO로 취직했어! 뭐? 짤툰 골목식당 CEO로 취직했다고! 짤툰의 다양한 캐릭터들을 최저임금 알바로 써먹을 수 있는 본격! 짤툰 감천 이스트림 킹가 제니롤 엠페로 마제스트 곤져스 프레셔스 뮤리풀 하이클래스 타이쿤 게임! 절대 과금하지 마세요! 그냥 시간만 투자하면 되는 시간 빌 게이치를 위한 게임! 국밥집 햄버거집 카페를 운영하며 최고의 CEO로 성장해 보십시오! 나! 사탄이 운영하는 중국집도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신규 사업장 중국집 업데이트까지! 나만의 최고의 음식점 키우기에 도전하라! 짤툰 골목식당 키우기! 지금 바로 플레이스토 엑스토에 다운로드! 흐흐… 이젠 나를 동호준 대표님이라고 불러줄래요? 오! 엄마 억장을 아예 가루로 만들어버려는걸? 자! 여기 약속한 10억이야! 짜쓰! 엄마!!! 엄마! 정신 차려! 이제 진짜로 호황시켜줄 수 있는데 이렇게 가면 안 돼 엄마!!! 어… 어전아… 으… 저… 으… 뭐라고? 뭐라고 엄마!!! 으… 으… 짤툰 골목식당 키우기! 지금 바로 다운로드 하세요!